오늘은 여러분께 결정사에서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랑이 아닌 남자의 조건만을 바라는 여자들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보고 가시길 바라죠.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싶은 20대 후반 한국 여자가 결정사 카페에 찾아와서 절대 포기 못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키 174 이상의 남성을 원하지만 본인의 키는 155인 한국 여자. 남자의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결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돈 씀씀이가 컸으면 좋겠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경비는 남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기념일에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한국 여자가 있죠. 그녀는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자신이 눈 높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요즘 남자들 여우라서 결정사 가면 상처 많이 받을 거다.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글 쓴 여성은 이미 결정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녀에게 돈을 써야지만 사랑이다 라는 생각은 엄청 위험한 생각이라고 조언하는 여성을 향해서는 저 힘들다고 편지 써주는 사람보다 생일 때 선물 사주는 사람과 더 잘 맞았다. 라고 말하며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은 결정사에서 사랑하는 남성을 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열등감을 설거지해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죠. 결정사하는 여자들의 대다수가 사용한다는 여성시대 결정사 게시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돈 외모 성격 집안 다 괜찮은데 차 없고 운전 못하는 남자 만날 수 있어? 30대 중반에 차 없는 놈은 뭘까 생활권이 아무리 한정된 지역이어도 안 불편한가? 심지어 돈도 잘 버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가 30대 중반인데 차가 없다고 놀라는 한국 결정사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30대 중에 차 없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 진짜 매력 없어 보여 하자 있을 것 같아. 라는 반응을 보이는 여성들. 서울산은 한국 여자 중에 차 있는 한국 여자가 드물건데. 여자는 차가 없어도 괜찮지만 남자는 차가 없으면 하자남의 매력 없고 아집고집 왜골수라는 욕을 먹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래도 여러분은 결정사 하는 여자라면 결혼에 진지하니까 만나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나 31살인데 2년 전 결정사 가입했고 그 이후로 헌팅 틴더 어플 많이 했음. 남자 일주일에 한 명씩 소개팅 및 데이트했어 데이트 끝나고 클럽 가고 그랬음. 그 짓을 하면서 시원하게 다 벌리고 다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결혼 상대는 올해나 내년에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31살의 한국 여자는 결정사를 하면서 헌팅 틴더 어플 클럽을 존나게 하면서 하루 종일 연락하는 남자 최소 3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결정사 하는 한국 여자들 수준이 딱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진짜 멀쩡해 보이는 20-30대 남자들은 왜 국제결혼 매매혼 하는 거야? 진짜 꼴보기 싫어. 라는 말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매매혼으로 치부하며 괜찮은 20-30대 남성들은 국제결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은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말하는데 매매혼에 더 가까운 건 어떤 결혼일까요? 돈 슴슴이 많고 해외여행 경비 다 내주고 기념일에 백화점 가서 백사주는 남자 원하고 30대 중반 남자 차 없다고 꼬비나 주는 여자들이 매매혼에 가까울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보고 결혼하러 오는 국제결혼 여성들이 매매혼에 가까울까요?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은 기괴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고 여성들은 결혼의 이권을 절대로 남성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 하고 있죠. 남성들은 FM리즘의 평등 사상에 맞게 공정결혼을 원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FM리즘과 맞지 않게 가부장적인 남성을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저는 결정사하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아침에 콤프로스트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여자들이 남자의 조건을 더더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매매혼은 한 여와의 결혼을 매매혼이라 하는 게 맞는 말이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세요.